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노이즈의 대답 낯간지러워 못 듣겠지? 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도드랑이에서 고정해주세요 안녕 총이 없는데요? 난 당신을 제거하러 날래 날래 띠날리라 왔슈 갑자기 갑자기 부칼입니까? 거기서 인민국에서 왔습니까? 퍼치기 해! 바위에 손을 이렇게 진짜 심장이 너무 흰색이네요 피바람을 돌리겠구만? 벽이 바위에 손을 이렇게 매살이 나고 매살인데? 오 잘한다 엄마 뗀 없었잖아 쌍재군 출발! 갈게요! 자 도전! 오케이 이거 좋아 오 2차 뭐야? 100% 뭐야? 께도 소개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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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 3차